식구가 많은 가정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및 자취생들에게 간단하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제품이 에어프라이어 인데요 바삭하고 담백하게 만들어주는 데다가 위생적인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키친플라워 쿠킹 디지털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가격은 8만 3800원 입니다 레시피북이 포함되어 있어 통삼겹구이 생선구이 치킨 새우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손쉽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방식의 조작부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도 조절과 시간 조절도 터치 방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일리스 스틸 소재의 불소수직 코팅으로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아 위생적입니다 분리형 바스켓을 사용해 위생적이고 세척이 간편한 키친플라워 에어프라이어 어떠신가요? 보토쿠게어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가격은 5만 9천 9백원 입니다 회전식 타이머와 온도 버튼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양념 투입 시점을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황금고온 210도까지 온도 조절 가능하며 바스켓과 바디 하부의 타공설계 디자인으로 360도 고속회전하는 열 순환이 음식을 구석구석 익혀줍니다 뚜껑 안쪽 회전팬과 가열관의 보호커버로 안전함까지 챙겼으며 나선형 에어 순환 방식의 테프롬 풀코팅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고 빠른 요리의 완성이 가능합니다 강화 유리를 사용하게 안전하게 조리 상태를 수시로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보토쿠게어 에어프라이어 어떠신가요? 롯데 알미늄 스텐 304 바스켓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가격은 12만 8천 5백원 입니다 롯데 최신상 스테인리스 에디션으로 내소 외속 바스켓 모두 스테인리스 304 소재를 사용했으며 내부 열선과 팬 바닥면까지 전부 올 스텐 제품입니다 스텐 열선 보호망이 돼 있어 열선의 기름 튼 방지와 종이 오일이 열선에 닿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줄여 안전합니다 47.9dB의 소음으로 타 에어프라이어에 비해 소음이 적은 편으로 만족도 높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에어홀로 회오리 공기순환을 발생시키는 롯데 알미늄 에어프라이어 어떠신가요? 한경이 이즈라이프 올스텐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가격은 12만 9천원 입니다 내부는 물론 내외속 바스켓의 나사, 열선까지 올 스테인리스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 건조가 간편한 분리형 바스켓이며 터치식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혁신에 가까운 38.8dB의 저소음 설계 기술력으로 더욱 조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경이 만에 열선 보호판으로 열선이 노출되지 않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경의 이즈라이프 올스텐 에어프라이어 어떠신가요? 홈플래닛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가격은 5만 9천 2백 90원 입니다 최대 200도의 강력한 열기가 재료를 고르게 감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조리됩니다 강력한 열기가 바스켓 사이의 에어홀을 통해 토네이도를 형성해 단시간에 더 바삭하고 담백한 튀김 요리를 완성해줍니다 시간, 온도 컨트롤 기능을 다이얼을 통해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분리형 바스켓으로 세척과 관리가 편리합니다 불수소지 코팅으로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고 세척이 간편해 위생적인 홈플래닛 에어프라이어 어떠신가요?